자 이게 이제 헌법의 개념이죠. 한 읽거나 보시면 되겠죠. 국민의 합의를 법규범화시킨 것이 다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권영선 교수님 교과서에 나온 용어예요. 그 다음에 근대 입원지는 정당 이건 없다. 현대가 아니라 현대. 현대 입원지원법의 특징이죠. 정당은 현대에 들어왔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 독일은 1949년 독일기본법 우리나라는 1960년 미연방원법이 없다. 1789년에 없다. 미국은 없고 천천히 87년인가? 87년? 89년? 89년에도 없죠. 87년원법에도 없고. 1949년에 있고 1960년원법에 우리나라도 들어왔다. 독일원법 우리나라. 그러니까 현대적 특징이에요. 트리필이라는 정치법학자에 따르면 정당에 대해서 적대시 무시했다고 합니다. 적대시 무시. 근대 입원지 시대 때는 적대시 무시. 그 다음에 합법화 수용단계를 거치죠. 이거 수용단계라고요. 수용단계. 수용단계. 수용단계가 독일은 49년 우리나라는 60년. 합법화 단계는 바이마론법 정도 되겠죠. 바이마론법은 중간레벨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비례대표제로 도입하죠.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나눠주는 대표제이기 때문에 사실 정당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비례대표제는. 1919년 바이마론법은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당에 대해서 적대시 무시했다고 볼 수는 없고 합법화 단계. 법적으로는 수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계고 합법화 단계고 정식적으로 명문으로 규정한 것은 19년 바이마론법이 아니라 1949년 독일기문법이 최초다. 우리나라는 1960년론법이 최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일공학 때는 정당이 없었나요? 있었지. 한독당도 있었고 진보당도 있었고 여러 정당이 있었죠. 그럼 뭐예요? 그건 합법화 단계 수준으로 봐야죠. 합법화 단계 수준으로 봐야지. 수용 단계는 1960년 제3차 개념법 때 수용 단계다. 유언법론 심판은 1803년에 들어왔죠. 마버리 매튜 사건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처음으로 도입이 되긴 하겠지만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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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것은 2차 세계들이 끝난 다음이라고 봐서 보통 현대적 특징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형적 법주지, 형식적 법주지에 대한 반성의 유언법론 심판이죠. 실적 법주지. 형식적 법주지에서 실적 법주로 넘어갈 때 그때가 2차 세계대전 이후죠. 독일에서는. 그래서 2차 세계대전까지 나치 시대 때. 나치 시대는 형적 법주지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정의롭지 않은 법, 불법인 법의 한 통치가 정당화됐던 시대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래에 대한 반성으로 실적 법주지가 들어오면서 정의로운 법, 올바른 법, 그걸 확보하려면 유언법론 심판이 필요하죠. 정의로운 법이죠. 그래서 정의롭지 않은 법, 정당성이 없는 법은 유언결정 내리지죠. 그래서 실적 법주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적 법주는 독일에서 2차 세계들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1949년 원법이죠. 1949년 원법에 실적 법주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헌법의 최고기범성은 헌법 내용이 국민의 합의고 어쩌고 어쩌고 저거. 당연한 거니까. 헌법은 개방성을 특징한다. 개방된 사항의 결정은 핵심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돼야 한다. 그래서 헌법은 개방적이다. 외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방성을 특징한다. 그런데 개방된 사항의 결정은 핵심 절차는 헌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게 계열 교수님이라는 옛날 고대 교수님 책에 있었던 내용이죠. 이게 사법시험에 반영된 문구죠. 개방된 사항의 결정에 대한 핵심 절차는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헌법은 미완성성을 특징으로 하죠. 미완성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흠결이 많다. 흠결이 많다는 것은 법적 분쟁이 발생해도 적용할 법이 없다는 게 흠결이 많다는 거죠. 흠결이 많다. 헌법은 뭐에 비하면요? 민법이나 형법에 비하면 상대적인 얘기지만 미완성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 흠결이 더 많다. 흠결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해석을 통해서 보충한다. 해석을 통해서 보충한다. 해석의 필요성이나 범위는 여가 더 넓다. 상대적으로 조문이 많죠. 헌법은 130개밖에 안 되는데 조문이, 민법이나 형법은 조문이 천적이 훨씬 넘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완결적이죠. 그러면 해석을 통해 보충의 필요성은 헌법에서 더 넓다. 어디서보다? 민법, 형법보다. 민법, 형법보다 훨씬 더 해석을 통해서 보충할 필요성이 더 넓다. 더 넓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이, 그렇죠. 관습헌법이 인정하죠. 나중에 한번 설명하겠지만 관습헌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뒤가 설명하겠고, 근대 입헌주의는 어쩌죠? 근대 입헌주의는 자의적 이대로의 산물로서 대의제. 그다음에 군주와 시민의 화합의 산물이며 아니죠. 입헌주의는 시민혁명의 산물입니다. 시민혁명의 산물이다. 시민혁명. 그래서 1789년, 또는 1688년 명혁명, 프랑스혁명. 명혁명, 프랑스혁명의 산물이죠. 그런데 얘네는 불문헌법이다서 물론 1689년의 권리장전이 넓은 의미의 헌법으로 볼 수는 있지만 헌법이라는 단어는 안 쓰고 권리장전이죠. 1689년에 루크가 기초했던 권리장전. 그러니까 일종의 기본권 조항에 가깝겠죠. 권리장전. 그런데 1789년, 9년 프랑스혁명 이후의 헌법. 군주를 제거하는 거죠. 루이 16세가 아웃당하죠. 루이 16세가 길로틴에 올라가서 목이 짤리죠. 군주를 제거한 상태에서 부르자들이, 시민들이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합의 산물이 아니라 혁명을 통해서 군주를 제거한 상태에서 헌법이 제정되는 거죠. 물론 미국 독립혁명, 혁명이라고도 그렇지만 독립전쟁 이후에 버지니아 권리장전은 또 근대의 번지 헌법이라고 하죠. 보통 교과서 저는 근대의 번지 헌법의 효시가 버지니아 권리장전이라고 보통 얘기들 하죠. 그런데 가장 두드러진 건 사실은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나온 프랑스 헌법이죠. 프랑스 헌법이 진정한 군주를 제거하고 시민들이 주도권을 진 상태에서 제정되는 헌법이고 흠정헌법이 아니라 민정헌법이죠. 흠정헌법은 군주가 주도한 헌법이죠. 군주가 주도한 헌법이 흠정헌법이고 근대의 번지 헌법은 민정헌법이라고 하죠. 민이 만들었다. 국민이 만들었다 해서 민정헌법이죠. 민정헌법이다. 옛날 사법시험에서 대한민국 국제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제 갑자기. 그래서 그 당시 다들 깜짝 놀랐는데 대한민국 국제. 국제가 근대의 번지 헌법이냐 그렇죠. 근대의 번지 헌법이냐. 뭐 이런 주제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렇지는 않죠. 근대의 번지 헌법은 군주가 제거돼야죠. 이건 고정의 뜻이죠. 사실은 절대의 군주였던 고정의 주도권을 진 상태에서 만들어진 대한제국 헌법이고 이는 시민혁명을 통해서 시민이, 부르자들이 주도권을 진 상태에서 제정된 헌법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입헌지 헌법을 볼 수 없고 이런 게 흠정헌법이죠. 근데 입헌지 헌법의 2대 요소가 뭐냐. 자유화권리 보장, 권력분립이죠. 자유화권리 보장, 권력분립이죠. 근데 대한국제는 자유화권리 보장이 목적이 아니죠. 권력분립 없어요. 절대 군주권을 갖는다라고 했죠. 절대 전제권을 갖는 것이 대한국제의 고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대 입헌지 헌법으로 보기는 힘들죠. 물론 고유한 의미 헌법이겠죠. 모든 헌법은 고유한 의미 헌법이기도 하고 고유한 의미 헌법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이거는 근대 입헌지 헌법으로 보기는 매우 힘들다. 매우 힘들다라고 봐야겠죠. 자 현대 입헌지의는 헌법재판제도 그렇죠. 헌법재판제도 아까 말씀드렸죠. 현대, 근대가 아니라 현대. 현대 입헌지의 핵심이 유헌법류 심판이죠. 헌법재판제도 실적법주지. 실적법주지의 핵심이 유헌법류 심판, 헌법재판제도죠. 헌법의 규범적을 제거하기에 사법국가적 경향이죠. 그래서 근대 입헌지 헌법 시대 때는 근대 입헌지 헌법은 사법부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았죠. 사법국가의 경향은 현대죠. 현대에 와서 사법국가, 사법할 때 사법이죠. 사법할 때 사법국가적 경향이 강화되게 이른다. 왜 그러냐면 근대를 날 당시에 고전적 권력분립을 주장했던 자들은 로크는 아예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언급자치를 아는 이권 분립이었고 몽태스키에는 시민, 군주 간에 있어서의 권력분립이었죠. 시민들은 입법부를 장악하고 입법권, 그다음에 군주는 집행부를 장악하고 집행권이었죠. 사법권의 역할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았죠. 누구도? 몽태스키는 말로는 상권분립이지만 사법권의 한 다른 국가 권력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법권에 대해서 제로다, 영이다, 빵? 빵이라는 얘기까지는 제로다, 영이다, 역할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헌법학자들 중에는 이권분립 아니냐, 실질적으로는 이런 말까지 있죠. 형식적으로 상권분립을 우리가 배웠지만 실질적으로 사법부 역할이 강조되지 않죠. 사법부 역할이 강조되는 것은 헌법재판이죠. 헌법재판소가 유언법률 심판을 통해 입법권을 통제하고 법률에 대해서 아웃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 결정하고 헌법선을 통해서 입법행정 사법권을 다 통제하죠. 이게 사법부가 다른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이 현대 강조된, 현대, 현대. 뭐랑 관리하죠? 실적법 주지, 헌법재판제도와 관련해서 사법국가적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대, 현대죠. 현대. 근대가 아니라 현대. 현대의 특징이다라고 봐야겠습니다. 현대의 특징이다. 헌법의 국가관계는 발동 기준과 내용 그리고 한계에 관한 상세의 기준함으로써 남용, 악용의 소질을 줄이고 심지어 국가관계권의 과잉이 있었다는 저항권을 인정하는 것이 요충이다. 판례죠. 판례. 판례인데 헌법의 76조, 77조에 대한 얘기죠. 헌법. 77조에 대한 얘기고 저항권을 인정하는 것이 입헌조충이다. 국가관계권의 남용에 대해서는 저항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프랑스의 자유를 적극 수용하기 위하여 1호부터의 근대화 수단은 절충된 이대로기 위해서 독일에서 확립되었다. 그래서 1호부터의 근대화는 맞겠죠. 독일에서. 뭐가? 외견직위폰주의. 그래서 근대위폰주의가 나타나는 외견직위폰주의는 시민혁명의 실패죠. 1789년에 독일 같은 경우는 시민혁명이 성공하죠. 독일이 아니라 프랑스에서는. 그래서 군주가 아웃되죠. 그렇지만 19세기의 독일은 1871년 비스마르크 헌법. 비스마르크 헌법은 헌법은 군주가 제거된 상태가 아니라 군주의 우월적 지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이런 상태에서 헌법이 제정되는 거죠. 헌법이 제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입헌주의 모습을 취하지만 프랑스 같은 프랑스 같은 입헌주의 형태를 취하지만 독일은 독일은 시민이 주도권을 지은 헌법이 아니라 군주가 7대 3? 8대 2? 하여간 뭐 군주가 좀 더 우월적 지위의 상황에서 정책 상황에서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다 보니까 겉으로는 입헌주의 같은 프랑스 같은 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그런 걸 담고 있지 못하죠. 여기 핵심은 권력분립이죠. 군주가 제거됨으로써 군주가 가졌던 권력이 분리되고 시민의 부르자의 자유 권리가 확충되는 이걸 핵심으로 하는 내용이었는데 여기는 군주가 주도권을 지기 때문에 군주가 절대 권력자의 지위를 거의 놓지 않죠. 그래서 입법에 대한 재가권이 있죠. 그래서 군주가 재가를 해줘야지 법의 유력이 발생하죠. 사법권도 군주가 장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군주의 권력이 진정한 의미에서 권력분립이 되지 않고 시민의 자유 권리는 군주가 인정한 만큼의 권리죠. 군주가 인정한 만큼의 법률 안의 자유죠. 법률 안의 자유 여기는 자연법적 권리죠. 시민의 권리는 신이 준 것이 신 국가가 준 게 아니라 국가가 준 게 아니라 신이 준 것이기 때문에 박탈할 수 없죠. 양도할 수 없죠. 불가형의 권리라고 하죠. 독립선언서도 나타나듯이 불가형의 천부인권 사상이죠. 그래서 자연법 사상 자연법적 권리 천부인권 사상이 강조됐던 것이 여기였고 근데 여기는 군주가 준 은혜란 말이죠. 기본권이라는 것은 군주가 준 은혜다.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자유다. 라고 해서 국가 권력이 우월적 지혜에서 나타나게 된다. 라는 거죠. 결국은 자유와 권리와 국가 권력 간의 관계는 항상 서로 충돌했죠.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입법권과 자유 이 우월적인 시대가 일단 법률 헌법일 수도 있지만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이 인정한 만큼의 자유죠. 이런 시대 때는 우리 조선시대 때는 자유보다 권력이 더 우월적이죠. 군주가 갖는 군주가 갖는 입법행정 사법권이 자유보다 우월적이죠. 그래서 범들 안의 자유라고 범들 안의 자유 범들이 인정한 만큼의 자유죠. 경국대전이 인정하면 자유를 누리고 못 누릴 아니면 누릴 수가 없다. 이걸 역전했던 게 뭐예요? 이걸 실정법적 권리라고 실정법적 권리 이게 실정법이죠. 실정법의 대표가 법률이죠. 실정법적 권리다. 법률 안의 자유다. 실정법이 인정한 만큼의 권리죠. 법률 안의 자유라는 표현을 하죠. 법실증자들이 법률 안의 자유다 할 때 표현이 이거죠. 그런데 이걸 물리치라면 이렇게 돼야죠. 자유와 권력이. 국가 권력 입법권 입법권 법률 법률 기본권 그래서 유언법률 심판은 헌법소원이죠. 유언법 심판과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이걸 전제를 하는 거죠. 이 전제죠. 기본권이 입법권보다 국가 권력보다 우월적이다. 그래서 이 법률이 기본권을 취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해서 유언결정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법률 안의 자유인데 법률이 인정하면 자유를 누리겠는데 헌법소원이 불가능하고 유언법 심판도 불가능하게 되죠.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불가능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걸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뭐가 외견적 입헌주의는 외견적 입헌주의는 이걸 벗어나기가 힘들죠. 힘들다. 그래서 위로부터 근대화 수단으로 채택된 절충이대국이라는 것은 맞죠. 맞다. 그렇지만 자유지를 적극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프랑스에 독일이. 독일의 외견적 입헌주의는 군주 우월적 지위에서 국가 권력과 자유와의 관계가 설정되기 때문에 자유주의보다는 국가 권력의 유지 군주의 권력의 유지에 좀 더 관심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 수용은 아니다. 라는 거죠. 국가주권이죠. 프랑스는 국민주권이죠. 프랑스는 국민주권이죠. 그 다음에 절대시대 때는 군주주권이죠. 양자의 충돌이죠. 국가가 주권자다. 국가라는 게 법인체고 법인주권자라는 논리를 펼쳤죠. 시한한 논리죠. 그렇다고 해서 군주주권을 주장하기에는 너무 창피하죠. 이미 무너졌죠. 독일에서 유럽에서 이미 무너졌단 말이에요. 사실은 명행명을 통해서 프랑스 행명을 통해서 그 다음 미국 독립전쟁을 통해서 군주조건은 이미 무너졌죠. 근데 군주조건을 내세우기에는 너무 원시적이죠. 1871년에 독일 같은 유럽에서 유럽에서 너무 원시적인 발언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국민조건을 주장하자는 게 힘들다. 군주가 실질적인 지배자란 말이죠. 8대3 7대2 이런 상황에서 국민조건을 내세울 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라는 법인체가 주권자라고 함으로써 회피하는 거죠. 회피하는 거죠. 국민조건은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근데 군주조건을 주장하자는 좀 그렇고 시대적으로 1871년이니까 그래서 나온 게 국가라는 법인체가 주권자라는 법실증자들의 주장에 나타나게 되죠. 자연법적 인권이론은 안 되지. 실정법적 권리서를 여전히 유지한다. 그래서 외견적 국민의 권리만을 인정하는 법실증자들의 주장이죠. 법률 안의 자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법권 실정법 입법권 실정법이죠. 자유 이렇게 되는 거죠. 법률 안의 자유 법률 안의 자유를 주장했던 법률 안의 자유를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을 부정한단 말이죠. 기본권 기본권이 국가권력 입법권을 구속하지 못하죠. 입법권을 구속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입법권은 우월적이죠. 국가권력 우월적 국가주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주권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권자죠. 국가는 뭘 갖죠. 국가는 권력을 갖는 국가권력이죠. 국민은 뭘 갖죠. 기본권은 국가가지는 게 뭐예요. 권력이고 국민이 갖는 것은 기본권이고 이 중에 뭐가 더 우선적인 거예요. 국가권력이 좀 더 우월적인 거죠. 국가권력이 좀 더 우월적이다. 라는 거지. 누구 입장에서는 얘네들. 외견적 입헌지 애들 입장에서는 국가우월주의자들이라면 얘네들이 국가우월주의잖아요. 행정법에도 잘 나타나는 거예요. 행정법에서도 행정조치의 우월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런 개념 하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19세기 비스마르크 시대 때 그렇죠. 비스마르크 헌법이죠. 1871년. 그다음에 메이지 시대 메이지 헌법 메이지 혁명 있죠. 메이지 시대 때 메이지 헌법이 이해당하다. 외견적 입헌지 특징이 뭐예요. 시민혁명이 성공하지 못하죠. 시민이 주도권을 지은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군주 군주 우월적 시대에서 이게 나왔던 거죠. 근데 뭐 그렇다기 절대주의 정도는 아니고 절대주의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7대 3 8대 2 군주가 좀 더 우월적지에서 법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걸 볼 수 있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겠죠. 7차 유신헌법이죠. 7차 1972년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죠. 제왕. 왕이랑 왕. 박정희는 스스로 왕으로 생각한 것 같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들어봤죠. 지금 현행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실질은 7차죠. 7차. 그때는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통일주의 국민회의를 통해서 추천하긴 하지만 국회도 사실은 3분의 1은 내가 먹죠. 대통령이 가지고 간단 말이죠. 대통령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저 3분의 1의 국회의석을 대통령이 사실은 임명한다면 헌법학적으로 틀리게 내지만 임명은 아니고 추천. 임명은 아니지만 추천. 근데 저거 추천한 자 중에서 선출이 되니까 통일주의 국민회에서 실질은 3분의 1 국회는 먹고 들어간 유정의 의원들 그 다음에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한 유의라는 법이죠. 그래서 입법권도 장악하고 사법권, 집행권은 당연한 거니까 대통령이니까 사법권도 다 장악하는 이런 왕의 지위에서 조선시대 왕과 같은 지위에서 사실은 국가권력을 다 장악했던 시대죠. 그러면 자유의 권리가 보장이 안 되죠. 그래서 유신시대 때 국민의 자유의 권리가 침해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죠. 이거는 여기에 가장 가까운 시대죠. 외견적이 본주의 시대였다. 유신시대가 이렇게 본 거죠. 기출해서. 이것은 헌법 해석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그 당시 나와서 좀 논란이 있었어요. 이것은 사실은 성균관대 성균관대 내부적인 문제였어요. 우리도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 문제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1, 2, 3, 4, 5가 선지가 똑같아. 나 참 사법시험에서 근데 왜 컴플레인이 없었는지 그 당시 모르겠어.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야. 하여튼 기출이 나왔어요. 이게 실제 98년도가 사실 나왔던 것 같은데 98년이 몇 년인가 나왔는데 이게 성균관대 내부 모의고사였어요. 내부 모의고사는 우리가 입수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 문제 선지가 토씨 하나도 안 돼. 1, 2, 3, 4, 5. 선보이 정답이 그 당시에도. 그래가지고 이야 좀 문제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 그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그 문제 빼놓지는 않는데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일단 문의적 의미. 일단 헌법에 문의적 의미를 벗어나서 법을 해석하면 안 되죠. 어느 법은 또 마찬가지지만 문의적 의미를 벗어나서 법을 해석하면 안 되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문의적 해석이다. 그렇지. 문의적 언어학적, 어학적 의미를 물리적 해석하는 것이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 해석인 방법이 가능하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입법자의 의도라든지 헌법재정권자의 의도라든지 주관적 의사라든지 일단 객관적인 문의적 의미를 파악하고 애매하면 재정권자가 그 당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헌법을 제정했냐. 재정역사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헌 재정가는 과정에서 참여했던 헌법학자라든지 입법자들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뒤져봐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그 당시 주권적인 국민들의 일반적인 사상, 가치관 여기에 따라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일단은 제일 정확하죠. 이런 건 주관적 의사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게 안 맞는 거예요. 고려 요소는 하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문의적 의미죠. 문의적 의미가 1차적이고 나머지 주관 요소도 고려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맞아요. 객관적 체계적 해석 다른 헌법조항과의 관계에서 해석한다. 법조항이라는 게 그 조항에서만 갇혀있는 게 아니라 다른 조항과의 연계에서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계적 해석이 물론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가장 중요하다. 가장 완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이런 면에서 틀린 거예요. 다 필요한 해석 방식인데 다 필요한 해석 방식인데 가장 이것도 맞죠. 최종적으로 법의 목적에 따라 해석하자. 뭐 그런 분명히 법의 목적 입법자의 의사 안에 법의 목적이 있겠죠. 거기에 따라 해석하는 게 타당하죠. 근데 이거 다 틀리는 것들은 최종적인 것 그런 게 없다. 그렇죠. 최종적인 어떤 단계는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책 해석 요새는 이것도 출제되고 있죠. 요새와서는 정책 해석이 필요하냐. 그렇죠. 헌법은 정책 산물이죠. 정치 세력 간의 타협의 산물이다.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래서 배제대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 해석할 때 첫째 정책 해석이 가능하다. 그 다음 해석의 여지가 필요하다. 크다. 해석의 여지가 크다. 뭐 보다? 법률보다. 법률보다. 법률 해석보다 크다. 크다. 이 두 가지는 아직도 출제가 되고 있죠. 정책 해석이 가능하다. 헌법 해석은 법률 해석보다 크다. 왜요? 미완견성, 미완성적 흔결이 많기 때문에 아깝게 했죠. 헌법 해석을 통해 보충의 필요성이 법률보다 좀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헌법 조항 간의 사법 심사 가능하냐의 문제지. 그래서 법률과 헌법 간의 사법 심사 가능하다. 이헌법률 심판이 가능한 것의 전제는 얘네 간의 효력상이 차등해요. 효력이 100이고 여기는 50이다. 그럼 여기 반대서 아웃될 수는 있죠. 그런데 만약에 효력상이 차이가 없다면 이거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헌법 조항 간의 효력상 차이가 있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헌법 29조 2항이 이게 7차 때 들어왔죠. 연락을 많이 물어보죠. 7차 개정 때. 이게 옛날에 법률이 있을 때 법률이 있을 때 유언이었어요. 상공학 당시에. 상공학 당시에 이게 유언이었단 말이죠. 상공학 당시에. 상공학 헌법 당시는 유일하게 5차, 6차. 5차, 6차 때는 법원이 유언심사권을 가지고 있었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언심사를 갖고 있었는데 국가보상법 2조 1항의 단서 그 당시 지금도 거의 유사한 조항이 있긴 한데 유일하게 단서 유의중 배상 금지 조항에 대해서 대법원이 유언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유언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죠. 유의중 배상 금지 조항에 대해서. 그게 7차 때, 6차, 이후에 7차 때 아예 헌법이 들어왔죠. 박정희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이때 대법관들 다 옷 벗었죠. 대법관들. 유언 결정에 참여한 대법관들 다 옷 벗고 사법부 파동 발생하고 난리 났었죠. 그 다음에 7차 때는 아예 헌법에 도입하게 되죠. 그게 남아있다 보니까 아니 유언이었던 법률에 있었던 내용이 헌법으로 승격한 거야. 박정희 고집으로.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약간 수치스러운 헌법조항으로 보는 대표적 조항이죠. 그래서 최근 헌법재판소도 개정을 할 때 고려해라. 헌법 개정할 때 이거 좀 없애는 거 고려해라. 뭐 이런 표현을 최근에 했어요.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헌법조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정한 게 이거랑 주거의자의 조항 둘이죠. 주거의자의 조항에 16조. 이 두 가지 조항에서 단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헌법조항이지만 문제가 있다라고 거론을 했어요. 개정할 때 고려 좀 해봐라. 생각 좀 해봐라. 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조항이죠. 그래서 헌법 29조 2항 이중배상금지조항에 헌법 11조나 평등 29조 1항 배상총권 조항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은 항상 제기되어 왔던 거죠. 여기 위반되는 거 아니냐. 왜 군인군문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느냐. 보상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느냐. 그때 배상총권 침해다. 평등권 침해다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던 거지. 그럼 이제 헌법소원이나 유언법론 심판이 가능한 건지 이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유언법론 심판이나 헌법소원이 가능한 건지 유언법론 심판 헌법소원이 가능한 건지 심판이나 헌법소원이 가능한 건지가 문제가 됐죠. 일단은 유언법론 심판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좀 빨리 해결할 수도 있겠죠. 왜요? 일단 유언법론 심판의 대상은 법률이죠. 유언법론 심판의 대상은 법률인데 이건 헌법이죠. 헌법이기 때문에 되게 힘들겠죠. 헌법 29조 2항이니까. 유언법 심판의 대상은 법률이죠. 헌법소원은 좀 넓게 볼 수도 있어요. 공권력 행사라겠죠. 공권력 행사 불행사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부정적이었단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부정적이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헌법조항 간의 이념적 논리적인 이념적 논리적인 우열관계는 존재한다 이렇게 봤죠. 논리적인 우열관계는 존재한다. 우열관계는 존재한다라고 했죠. 그렇지만 그러나 이 우열관계가 헌법조항 간의 효력상 차등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효력상 차등 29조 1항과 2항 간의 효력상 차등을 말하지 않는다. 칼슈미트처럼 헌법재정권력규범 상위기범으로서 헌법상위기범 헌법개정권력규범 규범을 우리나라는 구별할 수 없다. 왜? 헌법재정과 개정 다 국민투표로 확정이 되다 보니까 헌법재정기범과 헌법개정기범 하위기범을 구별할 수 없다. 그래서 칼슈미트 입장을 이팔레는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죠. 칼슈미트의 헌법과 헌법률이죠. 헌법과 헌법률이죠. 칼슈미트는 헌법재정권자의 근본적 결단을 담고 있는 상위기범으로서의 헌법회과 헌법개정권자가 이를 뒷받침하기는 부석결단으로서 헌법률을 구별해서 헌법조항 간의 상하 유계질서가 존재한다고 하죠. 유계질서가 존재한다라는 게 칼슈미트의 생각이었는데 칼슈미트의 생각을 받아들지 않았다. 이것도 사법심에 한 번 나왔죠. 칼슈미트의론을 수용했느냐 이렇게 한 번 사법시험에서 출제한 적이 있죠. 물론 기출문제 없도록 다 출제된 것들입니다. 물론 제도적 보장이론 판례는 칼슈미트의론을 수용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헌재 판례 중에 이쪽은 수용을 안 했다고 봐야 되고 제도적 보장이론 쪽은 칼슈미트의 용어를 거의 다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논문에서 비판도 많이 봤는데 헌재 판례가 그 판례가 하여간 여기서는 최소한 수용하지 않았다. 칼슈미트의 헌법과 헌법의 구별론을 수용하지 않았던 것은 불명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이 논의가 되는 헌법 개정의 한계론 보통 인정하죠. 개정의 한계론 한계론과 재정권력과 개정권력의 구별론 헌법 재정권자 재정권력과 재정권과 개정권의 구별론 보통 이거를 헌법정의 위헌법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헌법정의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는 농구로 많이 운영을 하는데 농구로 운영하는데 농구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판례가 부정적이었다. 보통 헌법 개정의 한계로 이라든지 헌법 개정을 구별하면 위헌심사의 농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죠.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헌법재판소는 독일 헌법재판소 입장은 헌법 재정 당시 주황이죠. 1949년이죠. 49년 주황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안되지만 그 후 개정된 주황 헌법의 쟤네는 개정을 법률개정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족성은 좀 높지만 그래서 개정조문은 유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유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물론 이건 될 수 없고 그래서 재정조문과 개정조문을 구별하고 있어요. 독일 헌재는 독일 헌재는 1949년 독일 헌법과 그 후에 개정된 헌법 간에 있어서 레벨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어요. 재정권력규범, 개정권력규범을 구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1949년 이후에 개정된 조문은 유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재정 당시 조문은 안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옛날 사법시험 기출문제가 있어요. 재정 당시 조문만 안된다. 우리나라는. 재정 당시 조문만 안된다. 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X입니다. 재정 당시 조문만 안된다는 것은 독일 입장이지 우리나라 입장이에요. 우리나라는 재정된 조문도 안되지만 개정된 조문도 안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다 안되는 거지. 이건 독일 얘기고. 왜? 우리나라 1940... 이거 어디다 올라갔나? 독일 헌재고 이건. 독일 헌재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다 안된다가 정답이죠. 왜요? 29조 2항은 뭐예요? 개정된 조문이죠. 1972년에 개정된 조문이란 말이죠. 1972년에 개정된 조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개정된 조문도 결론적으로 안된다. 재정 당시 조문만 안된다는 것은 우리 입장이라 독일 헌재 입장이기 때문에 틀리긴 했죠. 틀렸습니다. 재정 당시 조문만 안되는 게 아니라 개정된 조문도 안된다. 라는 게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안의 이념적 논리적인 우열관계는 존재할 수 있지만 효력상 차등을 의미하지 않나다. 그래서 29조 1항과 29조 2항과는 효력상 차등을 부정했죠. 그다음에 재정기본과 개정권을 구별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구별할 수 없다. 그래서 칼시미트 론을 이 입장에서는 수정하지 않았다. 헌법개정의 한계론과 재정권로 개정권을 구별한 이론 칼시미트 이론이죠. 이것도 칼시미트 이론에 따르면 헌법정안의 유언심사의 논구로 운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겠다. 우리는 인정 못하겠다. 알겠죠? 오히려 독일 입장이겠죠. 독일은 재정권력과 개정권력을 구별하고 재정 당시 전문과 개정 당시 전문을 구별하고 즉 개정권이 하위권력이니까 상위권력인 재정권자의 근본적 의지를 담고 있는 재정조항에 반하는 헌법개정하면 안 된다. 헌법개정하면 유언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개정도는 전문은 된다. 이거는 독일 논리죠. 독일은 헌재의 논리고 우리나라의 헌재의 논리는 싹 무시했단 말이죠. 무시했다라는데 독일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이 있고 이걸 둘러싸서 기출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일과 우리나라의 차이점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쉬는 시간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